수학상각 함수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예제를 보겠습니다. 표 1에서요. 호봉과 기본급을 이용하여 성과급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과급의 계산식이 문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 작성된 데이터 시열에 호봉의 루트를 씌운 값에다가 기본급을 곱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과값은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정수로 표시합니다. 정수로 표시한 함수를 trunc 함수를 통해서 정수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과급의 계산식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자리수를 조절하는 정수로 표시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요. 호봉의 값을 루트를 씌워서 계산하고자 합니다. sqrt 양의 제곱근을 구합니다. 라는 함수의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더블클릭하신 다음 호봉이 있는 c3을 선택하고 곱하기 기본급을 곱하겠습니다. 라고 t3을 입력하시고 클릭하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값을 정수로 소수 이하 자리는 버리고 정수로 표시하겠습니다. 물론 현재 화면에는 정수처럼 표시가 되어 있지만 셀 서식에 의해서 또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회계 형식의 소수 이하 자릿수가 표시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정수처럼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셀 서식을 바꾸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잠깐 확인을 한 거고요. 우리는 문제에 나와 있는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의 결과를 정수로 표시하겠습니다.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t-r-u-n-c 지정한 자릿수만큼 소수점 아래 남기고 나머지 자리를 버립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정수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끝에 가셔서 0이라고 넣어주셔도 되고요. 정수에 대한 소수 자릿수 따로 입력하지 않으니까 그냥 생략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숫자가 살짝 끝 숫자가 좀 달라졌을 겁니다. 물론 셀 서식이 아까 일반을 해놓고 보셨으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셨을 것 같은데 이제 미리 시험장에는 파일에 서식이 적용되어 있는 서식이 있습니다. 그거를 임의로 바꾸지 않고 작성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냥 핵의 상태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만약에 실행치소를 한번 하고요. 현재 결과를 셀 서식에 가서 소수 이하 자릿수가 안 보이니까 일반으로 한번 해놓고 결과를 잠깐 보시면요. 이렇게 소수 이하 자릿수가 있었습니다. 이 값을 trunc라는 함수를 이용하셔서 자릿수를 정수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아래로 수식을 복사했을 때 소수 이하 자릿수를 버림해서 정수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임의로 내가 셀 서식을 바꾸지 않고요. 가능한 미리 적용이 되어 있는 셀 서식 상태에서 수식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두 번째 예제는 표 2에서 전기량과 전월 전기량을 이용하여 전기량의 차이만큼 그래프로 J3부터 J12 영역에다가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기량의 차이는 전기량 마이너스 전월 전기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계산하겠다라고 하시면요. 전기량의 차이는 전기량 마이너스 전월 전기량 그리고 나서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값이 표시가 되는데요. 차이만큼 삼각형을 반복하여 표시할 건데 오류가 발생할 경우 전기량의 차이가 0 미만일 경우에는 하얀색 삼각형으로 전기량 차이만큼 반복하여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함수 리피트 함수를 통해서 먼저 삼각형 표시해 보고 오류가 난다면 다시 한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피트 어떤 텍스를 반복할 거냐면 미음 누르고 미음 누르고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요. 저희는 삼각형을 반복하겠습니다. 심표 그 다음에 아까 구하신 개수 숫자만큼 반복하겠습니다. 음수가 아닌 양수에 해당한 데이터는 문제없이 잘 표시가 돼요. 마이너스가 있었던 부분에는 오류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는 수식을 함수를 이용해서 수정하도록 하겠는데요. if error라고 입력하고요. 만약에 표시하는데 오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마이너스 0 미만일 경우에는 abs 함수를 통해서 양수로 바꿔 가지고 삼각형을 반복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좀 수정하도록 하겠는데요. 리피트 함수를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요. 저희는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표시하실 기호는 하얀색 삼각형 그 다음 abs 함수를 이용해서 마이너스를 양수로 바꿔서 양수로 바꿔서 abs 맨 끝에 가서 가로 한번 다시 한번 닫아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엔터 한번 눌러보시면 지금 if error에 대한 가로가 안 닫혀서 오류가 난 거고요. 예 한번 누르겠습니다.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오류가 있었던 부분에는 이제는 검정색 삼각형이 아니라 하얀색 삼각형을 반복해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식을 수정할 땐 항상 첫 번째 수식을 수정해 주시면 돼요. 처음에 문제 나와 있는 계산 값을 반복해서 표시하는데 0 미만의 오류가 있었다. 그러면 0 미만을 abs 함수를 통해서 양수로 바꿔주고 그 개수만큼 반복해서 표시할 수 있도록 수식을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 3에서 구입 수량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가진 빈도수가 구입 수량에서 빈도수가 높은 값을 한번 구해 볼까요? 등호 입력하시고 문제에 나와 있는 mod라는 함수 이용하셔가지고요. 구입 수량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숫자가 어떤 숫자인가 가로 닫고 엔터 눌러 보시면 4라는 숫자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하나, 둘, 세 개가 4가 있고요. 5나 9는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4라는 숫자가 빈도수가 높은 숫자이고요. 가장 높은 빈도를 가진 고객들의 구입 총액의 합계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sum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할 건데요. sum if, range, 구입 수량에 가서 심표, 조금 전에 구하셨던 빈도수가 높은 숫자가 해당한 데이터를 찾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심표, 실제 합계는 구입 총액에서 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sum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눌러 주시면 구입 총액의 구입 빈도가 높은 고객의 구입 총액의 합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4에서 표 4에서 구분별, 연도별, 응시 날짜 연도별 평가 점수를 이용하여 M5에다가 비율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분별, 연도별 평가 점수 확계 슬래시 연도별 평가 점수 확계로 비율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도는 응시 날짜에서 연도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열함수가 아니네요. 여기 날짜가 아니라 2025.05.15 이렇게 텍스트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2024로 시작한다 2025로 시작한다 라고 기호를 이용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구분별, 연도별 평가 점수의 합계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요. 구분별, 연도별 조건이 두 개니까 sum if s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안쪽에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 함수 안에다가 작성해 주셔도 됩니다. 실제 sum range 합계를 구할 범위는 평가 점수에 대해서 합계를 구할 겁니다.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평가 점수는 항상 같은 자리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두 번째 칸에 오시면 조건을 찾을 범위입니다. 저희는 구분에 가서 구분에 가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바로 왼쪽에 있는 구분을 찾겠습니다. L16, L17, L18 셀입니다. F4를 한 번, 두 번, 세 번 눌러서 L열이라고 고정시켜 주시고요. 다음은 두 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입니다. 응시 날짜에 가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조건은 M15, 그 다음에 N15입니다. 저희는 15행에 있습니다. 라고 F4를 한 번, 두 번 눌러서 행을 고정하시고요. 2024로 시작합니다. 라고 조건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연결하겠습니다. 뒤에다가 별표 만능문자 별표 넣어주시면 2024로 시작합니다. 라고 조건을 주실 수 있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아래로 수식을 복사했을 때 오른쪽 수식을 복사했을 때 구분별, 연도별, 평가점수에 합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시 한 번 비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슬래시 연도별, 평가점수, 합계로 나눠가지고 구하라고 했는데요. 조건이 하나여서 썸입란 함수를 쓸 수 있지만 현재 문제에서는요. 썸입란 함수를 쓸 수 있지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똑같이 썸입란 함수를 이용하셔서 함수 삽입에 가셔서 썸 레인지는 평가점수고요. F4 눌러서 절대참조. 조건을 찾을 범위는 응시 날짜에 가서 F4 눌러서 절대참조. 날짜는 2024, 2025. F4를 한 번, 두 번 눌러서 행을 고정하시고요. 연결하겠습니다. M% 연산자, 별표. M15에 있는 텍스트 뒤쪽에 어떤 글자가 와도 됩니다. 라는 형식으로 작성하시고 확인 버튼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각각에 해당한 구분별, 연또별, 평가점수 합계 나누기, 연또별, 평가점수 합계가 구해집니다. 이 값을 이제는 텍스트 함수를 통해서 표시 예와 같이 백분율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수 예 한 자리가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럼 다시 한 번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텍스트라는 함수를 이용하실 거고요. 텍스트 안쪽에 커서 두시고 함수 삽입에 가셔서 백분율 형식 0.0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할 거니까 0.0이라고 입력하시고 퍼센트 기호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아래로 0.0 제가 텍스트를 입력하는데 함수마법사에 가서 텍스트 함수를 좀 수정할게요. 큰 따옴표 묶지 않고 작성을 했네요. 큰 따옴표 묶어서 0.0%라고 작성해야 되는데 그냥 작성해서 그냥 1이라고 표시된 것 같습니다. 큰 따옴표 입력하시고 0.0%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아래로 수식을 복사 오른쪽 수식을 복사하시면 비율값을 계산한 결과를 텍스트 함수를 통해서 문제 제시된 형식과 같이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실습하고 나서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요.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살짝 결과가 다르네요. 이쪽에 TRUNC 함수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실행 취소하면서 자리수를 조절한 함수를 작성을 아까 설명하면서 마저 작성되지 않아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TRUNC 가로 열고 닫고 해주시고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셀 서식 일반을 설명하면서 실행 취소를 마저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아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학상각 함수를 같이 살펴보셨습니다.